보조 망치 폭탄으로 버블 많이 넣은 샷건잡이가 뜰까? 그거요? 음... 어? 좀 신선한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라. 스나이퍼를 아예 쓰지 않고 보조 망치만 써도 스나이퍼 자비가 나오는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라. 일단은... 이거 그리고 점수도 중요해. 점수도 신경 써야되요, 이게. 점수도 신경 써야되. 내가 그 뭐냐, 버블 넘기면은... 야! 이거 빼먹지마. 내거 빼먹지마. 팡팡팡 넣어, 팡 넣어. 더블 스포 이상 안 나오면 되는데... 그냥 이 정도 점수도 차면 괜찮아요. 팡팡팡해, 팡해, 팡해, 팡해. 팡해, 팡을 하고, 팡을 하고. 팡팡팡팡팡. 그렇지. 좋아, 이거 샷... 진짜 나오면 진짜 신기한 건데. 나오나 설마 스나이퍼 자비? 오, 나와! 야, 나와! 미친, 진짜 되네? 정상플레이, 정상플레이. 정상플레이, 정상플레이. 야, 잠깐만. 근데 나 방금 아까, 님들아. 방금 아까 스나 한 번 쏜 것 때문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세대. 오케이, 서로 헬프해, 서로 헬프해. 서로 헬프해. 서로 헬프해. 어, 잠깐만. 팡할 뻔했잖아. 근데 저 이제 스나 한 발도 안 쏘겠습니다, 님들아. 스나 한 발도 안 쏠게요. 오직 보조 망치만 가있게요. 가있게요. 스나 한 발도 안 쏠게요, 님들아. 스나 한 발도 안 쏠게요, 님들아. 펀잡이 나오니까. 야, 근데 점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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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차. 점수차, 점수차. 얘들아, 점수차, 점수차, 점수차. 점수차 신경 써, 점수차. 신경 써, 얘들아! 신경 써, 점수차! 그렇지. 야, 6점 차 하면 돼, 영수. 6점 차 하면 돼. 오케이. 진짜 스나이퍼 한 발도 안 썼거든요? 진짜 스나이퍼 한 발도 안 썼어요. 우와, 나오네. 야, 얘들 나만 잡는 거 아니야? 막, bunny 나.. 나, 나, 네. 나, bought. 나, 나, 밟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얘들? 오케이, 저도 인정사정 없이 증비 팍팍 쓰면서 갑니다. 저도 인정사정 없어요. 헬렐레레레레레레렛 우와, 이걸, 이걸 잡혀? 야옥! 야! 얘들아 힐프해! 힐프해! 야! 얘! 쟤 왜 힐프를 안 하니? 야 인정사정 없이 바로 간다. 야 얘들 디빙이 힐프 우리팀들 나 힐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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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팀들 저 힐프 좀 한번만 해주시면 안돼요. 나 우리팀한테 힐프 받은 적이 한번밖에 없어. 헬프 한번만 얘들아. 헬프 한번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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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를 왜 이렇게 못해. 얘들아 헬프 한번만. 얘들아 진짜 헬프 한번만. 야 우리팀. 뒤로 다 강타할 거야. 너희들 헬프 너무 안 해. 헬프 한번만. 야 헬프 한번만. 헬프 한번만. 헬프 한번만 해달라니까 얘들아. 아 얘들아 진짜 헬프. 진짜 헬프. 와. 야 야 비켜 비켜 비켜. 비키라니까 얘들아. 슬리프 진짜. 얘들아. 와. 얘들아 진짜. 광래가. 와. 광래가. 진짜 너. 내가 헬프하라 그랬지. 내가. 분명. 어. 헬프하라 그랬. 내가 헬프하라 그랬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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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진짜.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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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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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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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이러면 스나이퍼잡이가 되나? 이러면 스나이퍼잡이 인정? 이러면 샷건자비도 안나오고 스나이퍼잡이도 안나오냐? 야 이러면 샷건자비가 나와 야 이러면 샷건자비가 나와 우리팀에서 잡지마 우리팀에서 잡지마 잡지마 우리팀에서 잡지마 잠깐만 딱 정확히 13버블까지 갈게요 오케이 잡아요 저 이러면 아예 안나오지 않을까? 딱 17버블에서 멈출겁니다 27버블에서 딱 멈출거에요 끝 오케이 이제 끝이에요 저는 이제 벱을 안할겁니다 홀를 했던 샷건자비가 나올까 아니면은 스나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스나이퍼잡이가 나올까 아니면 내 생각엔 아예 안나올거 같애 아 안나와 안나오네 안나와 이건 안나와 어 이건 안나오네 이건 안나오네 칼군뜩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